난, 난 안 나온다 취미게 와, 기행기 있잖아! 저걸 웃기시면은 제가 노래를 바로 부러지게 아, 그런 게 어딨어요? 아, 나 못해, 나 못해 안 된다고 아, 잠깐만, 안 돼 잘 보세요, 잘 못해, 잘 못해, 잘 못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내가 이럴 줄 알았어, 내가 진짜 울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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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었잖아요 울었다, 울었다, 울었잖아요 계속하고 있어 아, 잠깐만 아, 근데 그 표정을 말해, 그 표정을 말해 아,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, 내가 나 이제 웃기는 거 안 듣는 거 아, 웃겼어 아, 웃겨 봐, 빨리, 아 아, 망했어 아니, 웃으셨잖아요, 솔직히 아, 지금 웃고 계셔요 한 번에 웃었잖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다른 노래로 랜스탄에서 밖에서 링크를 하고 있는 아, 이제 저희 노래를 할게요, 저희 노래로 할 수 있어요 저희 노래로 하고 나서, 그다음에 그럼 24시간 틀어주시는 거예요? 춤추는 건 바로 야 lek deter겨요 기가 막혀요 얘가 쪽에 나오세요 서라 너와 잘했어 잘했다 동종호가 멋있어요 동종호가 멋있어요 동종호가 멋있어요 아 정말 놀랬는데 이거 잘 찍어 ! 3, 2, 3 아 11, 12, 13 아 아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처음이에요 아아아아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. 잘 지낼게요. 어, 좋아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야, 멘트 잘 들린다, 이제. 이게 진짜 아파진 것 같아. 아, 창피해. 난 피해 왜 이런 건 신고 있어. 너 여기 또 가? 지금 여기 안 틀지. 야, 우리가 질 것 같은데? 왜 소리가 안 나와? 방금 여기 찍어야 했는데, 여기는 또 노래 안 틀고 있어요. 왜 소리가 안 나와요?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. 음악이 저희가 하는 신곡이 나왔거든요. 저게 인피니트라는 그룹이에요. 저희 신곡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? 진짜 초라하다, 초라해. 그래서 제발 틀어주면 안 돼요. 그래서 부탁드립니다. 애가 지찾으시고 있는 거야? 애가 지찾을 수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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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뭐예요? 여기 가게 많이 와주세요. 제 펌 좋아요. 지금 사셔도 돼요? 지금 와서 이용하세요 빨리. 오세요. 오세요, 와요. 아... 아... 야, 이거 우리 거 아니야. 우리 거 아니야. 우리 거 아니야. 샘플 아니야. 야! 야! 아... 아... 죄송합니다. 아... 야, 나는 이제 여기 와서 많이 이용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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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과자 많이 들었네요, 내 과자. 인피닛 내 과자. 저 친구한테 연락하시는 거예요? 인피닛 맞다. 맞다고 연락하시는 거예요? 연락해요. 연락해요. 이 노래, 저희, 저희 노래에요 여러분. 인피닛 내 과자 많이 들었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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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빈트 내 과자. 이빈트 내 과자 많이 들으세요. 이빈트 내 과자 많이 들으세요. 안 맞으신 분. 빨리 와, 나. 됐죠? 저희 노래 24시간 들으셔야 돼요. 이 소리로. 이 볼륨으로. 약속, 약속. 24시간 약속. 24시간 약속 나왔습니다. 골룸 줄이면 안 돼요. 네, 하나. 예! 고마워요, 고마워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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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, 고마워요. 양이, 고마워요. 양이, 고마워요. 양이, 고마워요. 양이, 고마워요. 양이, 고마워요. 인피닛 내 과자. 네. 내 과자. 야, 우리 명절 달고 다니니까. 내 과자. 괜찮은데? 할래? 이거 벗고 내 과자 붙이고. 붙이고 다닐래. 스케치북 하나만 사주세요. 네. 내 과자 붙고 다니래요. 아 이거 안되겠어 이거 어머니 당신이 잠든 사이 저 나오는 거예요 많이 가보세요 아 이거봐 지금 여기 노래 안나오 우리노래 왜 안나와야 김성호 아 생각보다 반응이 썩 영 좋지 않네 아니야 아니야 일주일 활동해서 그래 지금 반응이 이제 스윗으로 오고 있어 이게 입질이 오고 있어 아쉽네요 난 진짜 많이 나올 줄 알았어 나도 울려 퍼질 줄 알았어 우리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내꺼 하자 친구들한테 빨리 전화해 내꺼 하자 노래 안나와 어떻게 자발적으로 노래 튼 팀이 하나도 써 건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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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하자 나 진짜 좋아 진짜요 와 와 와 와 와 와 내꺼 나와 친구한테 연락해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인피리트 여기 앨범도 팔아요 저기 하면 안녕하세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다 안 나와 최애연 선배님 노래 나와 빨리 가서 즐거워요 야 원래 나오다가 눈이 오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? 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? 왜 왜 왜 저희 노래가 안 나가요? 왜 저희 노래가 안 나가요? 넘어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부탁 하나만 들려왔습니다 바쁘신가요? 어 네 잠깐만요 길이 나세요 또 다른 노래가 안 나가요? 어 어 오게 된다 봐요 어 어 어 아 혼자 나온다 뭐지?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온 건 뭐지? 저희 둘이 바꿔주신 건가요?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바꿔주시고 시위해서 바꿔주시고 아니야, 인정하자 뭐야, 인정하자 아니야, 너는 얘기해서 나왔잖아 섭외한 거잖아 아니야, 섭외 안 했어 침착해야죠 진짜야 나오다가 심각해 느꼈어 야, 틀었습니다 와 파이팅, 배우고자 할게요 잘 알게 하자 선배 용이 형 잘 알게 하자 말해봐요, 말해봐요 인테리어 내과자 많이 들어준게요 안녕하세요, 인테리어 성렬입니다 내과자 인테리어 성렬과자 인테리어 성렬과자 너 패션 팀 팀이잖아 지금 인테리어 내과자 왕사 좋아하지마 네, 형 네 형,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어디냐가 언제가 아니에요, 지금 지금 강남도인데 형,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지금 길거리에 우리 노래 하나도 안 나와요 신곡이 발표되는데 앨범에도 부르지 않아 지금 저희가 홍보하고 있어요,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우리가 가게 들어가서 틀어가려고 하고 왔어요 네, 형, 쉬고 계세요 에라, 에라 내과자 좀 써라 너 이쁜 홍보 글씨로 뭐야? 매직업이야? 매직업 우리 노래 안 나와 내가 이거 왜 적었지? 오, 뒤엔 나온다 뒤엔 나온다 뒤엔 나온다 뒤엔 나온다 빨리 쉬어, 빨리 쉬어 내과자 써봐 내과자 써봐 섭외했어 섭외했어 섭외한 거 아니야, 미리? 아니에요 성경 말이 없어 아니야, 난 여기 처음 와봐 의미에도 내과자 많이 들어오세요 뭐야 이러고 있어, 계속 이러고 있어, 계속 아, 죽겠다 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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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 연기 진짜 아, 뭐야 인피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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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기여 진짜 힘들다 다 같이 해야지 가만히 있겠어